해맞이 명소인 경남 양산, 천성산 정상에 일출 조망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KNN은 새해 첫날 일출 시간에 천성산 정상에서 뉴스를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 시가지를 넘어 멀리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양산 천성산입니다. 해발 922m, 영남 알프스라는 이름답게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장관입니다. 일출 명소로도 이미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곳입니다. 양산시가 천성산 정상 원효봉에 조망대를 조성하는 해맞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출 전망대인 천성대 건립과 주변 정비 사업이 핵심입니다. 조망대 조성을 위해 돌을 쌓고 다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임도 13곳과 일출 관람 코스에 정비 조성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선대 조성 공사가 마무리 중이고 진입도로 개복수 공사는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천성산을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몰이 가장 늦은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우호 협약을 맺고 관광 상품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칭을 따로 제정하지 않았던 천성산 봉우리 두 곳도 최근 원효봉과 비로봉으로 각각 지명을 확정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영엄한 기운이 함께하는 천성산의 새해 첫날 해맞이가 모든 시민들에게 행운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는 천성산의 첫 일출은 KNN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NN은 새해 일출 시간대에 맞춰 아침 7시 15분 KNN 모닝와이드를 시작으로 오전 시간 뉴스를 천성산 정상에서 현장 진행할 예정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KNN Milli